XSFM입니다. I, D, W, K 경제,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적을 것 같은 곳도 가장 심할 것 같은 곳도 이번 주의 걱정거리는 하나 왜 우리 동네 단체장만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가 일 겁니다. 울산 남구와 의령군의 주민들만 꼭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부정 혹은 비리 사례가 이번엔 이곳에서 생겼을 뿐입니다. 지역 수익 사업에 나쁜 손이 닿지 않도록 하겠다고 후보들이 굳게 약속하는지 지켜봅시다. 2021 재보궐선거데이터센트럴 기초자치단체장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일 재보궐선거데이터센트럴 구청장 군수 그라질의 선거 예능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더불어 기본소득 유피디입니다. 파 농축산인 우어 앉아있습니다. 파워 농축산입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파파파파파파와 신자민생 여성 덕질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민당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자민도 있고 하지만 오늘 저는 다루는 후보가 없습니다. 진보 퓨처 에디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퓨처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사실 퓨처하지는 않아요. 소셜에서 떡라이프 유행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선글라스는 8비트를 테마로 삼잖아요. 별로 퓨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걸 아마존에서 10개 드릴 5달러 주고 샀는데 나 하나만 줘요. 하나 줄게요. 촬영해서 써보긴 처음이네요. 하지만 자민당의 정규제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면 저것도 부산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신 넘어올 땐 관세를 내요.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 넘어올 때 관세를 내야겠네요. 그렇죠. 부산까지는 무관세니까요. 그럼 내가 가지 뭐 부산으로 밀면 5천 원 더 비싸져요. 그렇죠. 그럼 밀수죠. 괜찮아요. 하이퍼루프 타고 오면 되지 않을까. 겁나 빨리 가면. 오버뷰입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두 명의 기초자치 단체장을 뽑습니다. 전임 민주당 김진규 구청장이 사전선거운동 자원봉사자금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허위학력 게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해 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자원봉사 자금품 제공이면 자금도 제공하고 일손도 거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거 근데 법으로 하면 꼭 붙였어야 되기 때문에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내가 그냥 붙였었는데 여튼 전임 국민의힘 이선두 군수가 불법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경남 의령군수 등 두 곳의 선거 민주당 국민의힘이 두 곳 모두 진보당이 울산 남구에 국민의힘에서 세워나온 것이 확실시 되는 무소속 두 명이 경남 의령에 출마 경쟁률은 3.5대 1입니다. 19년 재보선에 비해 결원이 많은 자치단체의회 선거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회 선거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 부흥군 전남 순천시 제1선거구 고흥군 제1선거구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의령군 함양군에서 각 1명씩 총 8명의 시 도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민주당 모든 선거구 국민의힘 6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 출마하여 경쟁률 2.4대 1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 서울 영등포 바 송파 라 울산 울주 나 경기 파주 가 충남 예산 라 전북 김제 나 전남 보성 다 경남 의령 다 하만 다 선거구에서 시군구 의회 9자리의 결원을 채웁니다. 민주당 8곳 국민의힘 7곳 미래당 진보당이 한 곳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이 제일 많습니다. 9명 공천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예산과 김제 보성의 무소속 후보가 쏟아져 전체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경쟁률 2.9대 1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1 재보궐선거 데이터센트로는 선거방송 듣다 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수제간식 언제나 오란다. 살다 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데일리아 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덕지진의 경우에는 발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XSFM입니다. 맛?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기엔 흔한 강정인데 맛은 절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아주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해요. 흔히 알던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정?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말할 수 없는 그것을 꼭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건 오란다죠. 덕질인 홍성갑의 광고 프로젝트 제 1편은 기억하십니까? 그런 걸 언제 혼자 만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오란다를 사드렸다. 제가 아는 한 지난번에 시작했어요. 아니죠. 오란다는 좀 오래전에 사드렸어요. 이번에도 제가 많이 사드렸거든요. 한 박스를 쌓아놓고 저 어머니가 각각씩 빼먹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가 이상해요. 한 개씩, 두 개씩 제가 가져가서 먹다가 보면 왠지 체감상 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언제 얼마나 드시는지는 체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며칠 정도 제가 아예 안 먹어봤죠. 그래도 착실히 양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서 저는 배신감을 느끼죠. 아니 어머니 단 거 싫다 하셨잖아요. 네. 라고요. 딱딱한 것 같지만 매우 부드러운 식감. 마치 TV 동물농장에서 수달이 와서 횟집에 횟감 훔쳐가듯이 계속 반차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청설모라든가. 맞아요. 딱딱한 것 같지만 매우 부드러운 식감. 달 것 같지만 달지 않고 담백한 반전의 먹거리. 밀, 견과류, 열대과일. 다양한 취향이 대응하는 세 가지 맛. 저는 열대과일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요. 습관적 다이어트 홍성갑의 다이어트를 멈추고 전재산을 오란다 구입해 쏟게 만든 마법의 맛. 전재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한 건 맞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빚을 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덕질인을 모른다고 가정해보죠. 덕질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어떻게 재산이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막 말해요. 나중에 공선법에 걸린다고.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보다는 많습니다. 그냥 무능할 뿐인데 청백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방송을 해요. 그렇죠. 정정하고만. 100% 예금. 예금으로만.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자유예금. 액세스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오란다. 언제나 오란다. 자. 언제나 있는 제보선은 아닙니다. 울산남구청장은요. 진보당 김진석 전 구의원이 5번 출마한 울산남구청장 선거입니다. 왜 웃어 인마. 20년을 꼬라박았어 이 양반은. 10년 지선에는 김두겸 당시 구청장에게 단 1762표 차이로 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교체를 최초로 이룬 인물은 의외로 이곳의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옵션인 민주당의 김진규 전 구청장이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정 중 복역을 했고 작년 7월 만기 출소 뒤에 구청장직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만에 공송법 위반이 확정되어 청장직을 상실했죠. 기업도 많고 번화가 더 잘되고 청년 인력도 많이 배출되는 광역시의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할 남구입니다. 여긴 잘 꿰면 그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59세 남자 울주생 온양초 남창중 학성고. 학성고에 붙으면 울산 여기저기 모여있던 학생들이 근처에서 자취를 합니다. 이때 옥동의 자취방을 얻으면서 남구의 공무원이 되어 지금까지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평생 울산인 거예요. 남구청 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장. 울산시 행정지원국장 교통정책과장 산업지능과장. 남구 부구청장을 거쳐 남구청장 부재시였던 작년에 구청장 대행을 역임합니다. 울산 공무원 유닛. 아니나 다를까 공직경력 36. 제가 이런 후보 잘 안 맞거든요. 공무원 떼고 첫 적이 민주당인 셈입니다. 본인 방위로 장남 산업체로 이병 복무 만료. 산업체 슬프죠. 3년 6개월 개고생했는데 기록은 이병이에요. 그러니까요. 숫자로 보면 이병만 한 7번 한 전거거든요. 시간으로 보면. 전과 무, 체납 무, 공직선거 경력 무입니다. 울산 CBS와의 인터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자녀 특혜 논란이 많이 불거지더라. 가족들은 후보의 정치 진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많은 대화를 가졌고 또 평소에 내가 신뢰를 받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살아온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갈 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아들은 아들. 딸은 딸대로 각자 인생길을 잘 개척합시다. 라는 결론하에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 쿨하다. 아니지. 콩가루. 관심이 없다. 정무감 제로의 어리숙한 답을 하면서. 내 자식들은 알아서 할 것이다. 나도 내가 알아서 한다. 어제 퇴임했고 정치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공무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콘크리트 치는 SOC 사업은 뒤로 미룬다. 알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아빠 그거 쇼다. 항구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더라. 민선이 들어오면 1년간 일 배우고. 여기서 민선이랑 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민선이 들어오면 1년간 일 배우고 직업 공무원한테 묻다가 끝나지 않겠느냐. 정도가 후보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전원들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공약 중에는 플랜트 노조의 세탁지원. 태화강역을 울산역으로. KTX 울산역을 KTX 신 울산역으로 이름을 바꾸기. 자꾸 돌고래가 죽어가는 고래체험관의 살아남은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시설은 해양레포트 시설로 전환 등의 공약이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서, 동, 우, 58세 남자. 울산 출생입니다. 정당인이고요. 지금 남구 월평로에 거주 중이고. 양사초, 대현중, 학선고 같은 동창이네요. 그런데 울산에서 또 학선고 안 나오면 어디가 나올까요? 울산여고 아니면 학선고인 것 같아요. 늘 해보면.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국 같은 학벌사회에서는 울산여고, 학선고 아니면 안 쳐준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울산은. 평주나 학고하고 또 비평주나 학고하고 또 나뉘더라고요. 그럼요. 울산대 경제학과 동국대 행석입니다. 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전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장남 육군 32사단 상병 복무 중인데요. 20년 6월 1일에 입대를 했고, 오늘 녹음일을 기준으로 보면 303일을 복무를 했습니다. 245일 남았네요. 56% 군생활이 꺾였고요. 한참 힘듭니다. 저녁일은 올해 12월 1일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국방일보에 글을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방일보 겁나 좋아해. 건강히 전역하기를 괜히 반가워서. 재산은 10억 2,500, 7만 4천 원인데 그냥 10억이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또 울산에서는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재산 등록이 높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검색을 하면 기아 퓨처스 서동욱 타격 코치가 더 많이 검색이 돼서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잊지 못하는 전남의 서동욱 씨. 함께 검색이 돼서 아주 조금 귀찮습니다. 공직선거 도전은 2004년부터 울산 남구 시의원 재보선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 2010년 내리 울산 남구 시의원을 하다가 2014년에 남구 청장에 당선이 되고 2018년에는 낙선됐습니다. 배우자가 보험이 무지무지하게 많네요. 정치인의 배우자죠. 그렇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구 청장을 처음으로 뺏긴 장본인이죠. 날아서 되찾아와야 하는 장본인. 그러게요. 그래서 배우자 이름으로 제가 세워봤거든요. 보험이 21개 그리고 각 자재들도 한 3, 4개씩. 그래서 뭔가 되게 조금 이상한 그런 재산 형성 과정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치면 한 박 웃음. 그리고 종심보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 울산 남구청장에 재도전 중입니다. 이번 선구에 상수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개발지역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요. 구청장 재직 때 만들어놓은 선거용 블로그가 있는데 이른바 화끈한 서씨 아재. 저서로는 타고난 역발상의 귀재가 있는데 목차는 이렇습니다. 서동욱의 정직. 서동욱의 집념. 서동욱의 소통. 서동욱의 리더십. 서동욱의 꿈. 서동욱의 결기. 서동욱의 아픔. 서동욱의 자신감. 서동욱의 눈. 서동욱의 질주. 이게 목차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은 어디 있죠? 서동욱의 코나 볼은 없어요. 책 전체에 나만 있고 나만 있는데 그래서 역발상은 어디 있는 건가. 그래서 다음북스라는 출판사가 특히 경남권의 군수와 구청장의 탐구용 자서전을 써주는 전문 출판사인데요. 이런 건 농축사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인물은 조경태 전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좀 재미를 봤는지 요새 권역이 넓어져서 동해, 서해, 남해, 광역시별로 고성, 군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종가양하지만. 그럼 그때 책도 조경태의 입, 조경태의 코. 사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선거 전에 일단 출판기념회로 이렇게 출정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주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북스가 괜히 들어가서 봤네요. 그런데 성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리부가 되어주세요 하면 출판사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보통 가족들에게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안 해줬더라고요. 저런 깜빡했군요. 공약으로는 정말 구청장급의 공약이에요. 좋네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행정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다. 극대화. 그리고 소상공지원비. 사실 이거 지금 극대화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소상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만들기. 활력경제로 새로운 남구 만들기.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를 수 있는 남구 만들기 등인데. 내가 그런 거 일그랬어 말랬어. 재원 조달은 박형준 후보보다는 스케일이 큽니다. 뭔데요? 국비, 시비, 구비. 구비를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형준은 시장후보니까 국비, 시비. 박형준 후보가 국비, 시비, 구비라고 적어놓으면. 그건 강도죠. 그렇죠. 저는 왜 구비를 이렇게 차출할 수 있죠. 하나 행정기관은 이러부터. 구비 가져와봐. 국청장들 삥뜯기 땐 얘기잖아 그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쏘아놨습니다. 뒤로 내려가면 이제 점점 국비, 시비, 구비, 동비, 통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비. 오타로 군비 내면 울주부라고 싸우고. 아니지. 그런 경우에는 해병대랑 싸울 수도 있지.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을 좀 봤는데요. 이 맛집 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청년 창업 테스팅 배드 운영. 그러니까 지역의 빈 점포를 알선해서 성공 창업 지원을 한다는 공약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재검토해야 될 공약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청년 점포가 무너져 있고. 제발 이렇게 청년들을 외식업이나 창업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제가 출장을 종종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제 인생에서 보기 힘든 전무후무하게 큰 화물차를 보고 늘 놀라요. 그리고 인도가 제대로 없어서 한 번 더 놀라요.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되게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GTA처럼 이렇게 옆으로 살살.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운전자를 패고 타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 차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차. 그래서 안 보여요. 웬만한 운전자가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비주얼상 울산 시민들은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익숙하죠. 내게. 전 좁으라 들어서 어떻게 무서운데. 남양주에서는 컨테이너 보기 힘들거든요. 골목길 이면도로를 비롯해서 안전보행로 설치 공약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제긴 문제인가 보네요. 퀵서비스와 택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은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공약은 이게 구청의 공약인지 아니면 전체 울산의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복지 향상 및 구청장 직속 고충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공약인데요. 그건 구의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동호회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데 구청장 직원이라면 이 직속으로 무언가를 상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직속으로 구청장의 비리를 보고해야 될 기간을 만들어야죠. 저희가 18년도에 여러 번 얘기한 거잖아요. 1층에 열린 구청장실 제발 만들지 마라. 제일 무서워요. 로비 가기 싫어진다. 정 만들 거면 주차장 관리를 해라. 그리고 동호회 만든다는 것도 좀 무섭습니다. 21세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동호회나 모임 없는 직장 생활 이런 게 조금 더 신박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쿨하게 일만 하는 비즈니스만 하는 직장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위에 상사가 등산 좋아하는 것도 싫고 낙지 좋아하는 것도 싫고 마라톤하고 축구하고 할 말은 하나뿐이죠. 살려줘.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였습니다. 공벌보다 좀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해피 그늘막 설치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게 그늘막 밑에 들어가면 말이 하나가 나와서 해피해지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아마도 햇빛을 피하거나 비를 잠깐 피하거나 추위도 일정 정도 피할 수 있는 어떤 길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먼저 시작됐던 근데 이런 건 엄청 빨리 퍼지잖아요. 18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이미 다 정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 남구 같은 곳에 없다? 없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공약을 왜 걸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의도로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횡단보도에 옐로우 카펫이 남구엔 없나요? 그러니까 이미 있어서 이 사진 찍은 거 아닌가요? 여기 초등학교 많거든요. 이 동네 근데 옐로우 카펫이 100%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전임자들이 뭘 한 건지 지금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접어놨을 때도 또 예쁘게 디자인한다고 이렇게 또 예쁘게 싸놓고 이런 것도 경쟁 중이거든요. 모터 달려있죠? 보통. 벤치에 발열 네. 발열 벤치 한다고 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구청장 잠깐 쉬는 동안 전국에 구를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좋다. 전국 여행 적어놓고 국토 대정주 우리도 해야지? 대신에 집에 안 온 거죠. 집에도 다 들어온 줄 모르고 그럼 유세 다니면서 큰 걸 깨닫겠네요. 있었어. 이걸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노트에 다 써놓고 남구에 딱 오니까 어? 다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울산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률이 되게 떨어지고 그리고 회사별로 셔틀버스도 워낙 잘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꼭 버스를 타야 되는 대중교통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한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의 새가 강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가 가장 강한 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의 할 일이 좀 애매해하죠. 관의 입장이. 그러합니다. 자 울산 남구에서 가장 많이 출마한 인물은 진보당 후보입니다. 진보당 김진석 김진석 지인이죠. 울산의 숙명인가요? 정치인의 숙명이죠. 본인 배우자 모친 합해서 15개입니다. 고통받는 당직자형 후보입니다. 맞아요. 이게 당선이 한 번이라도 됐으면 울산 북구처럼 뭔가 잠깐 권력을 줬더니 취해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여지라도 있는데 이 양반은 아니죠. 특이한 거는 98년 첫 출마는 무소속으로 남구 구의원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네.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그러나 2002년부터 민노당 통진당으로 남구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나와서 8번 낙선합니다. 그리하여 1승 8패가 되는데 첫 번째가 승이라는 게 비극이죠. 그건 무소속이었잖아요. 네. 무소속이었던 첫 방은 됐는데 진보정당에 들어가고 나서 18년간 계속 낙선을 했어요. 남구의 오묘한 구획의 문제가 있죠. 아무리 잘 싸워도 4.5 대 5.5를 넘어설 수 없도록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하고는 달라요. 공약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예산 집중 투입 500억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예산 및 정책 결정 아 그럼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겠네요. 500억을요? 어 그러겠네요. 네. 노동자의 지원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돌봄 SOS센터가 있습니다. 뭐라도 써야 돼서 쓴 거예요. 나쁘게 되게 냉소적이었어. 마지막에 근데 좀 없긴 없어요. 네. 아니 출마 경력도 경력인데 경력이 화려한 정치인치고는 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 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돌봄 SOS센터 이게 저희가 한 천번쯤 말했죠? 네.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안되는데 공약을 내면 안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플라스틱 없는 남구를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아 방안은 많죠. 이게 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울산남구 확인 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 아몬드 검은깨 건포도 해바라기 씨 그리고 오란다 견과류 가득한 수제 감정 언제나 오란다 부울경에 두 곳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는요. 경남 의령입니다. 경남 의령 군수 적어도 저는 정당 정치는 역동적인 것이고 당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 이슈가 되면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은 작년 여름 결원이 생긴 의령 군수 자리를 무공천하겠다고 알렸고 보수 진보를 넘나들며 모든 메이저 언론이 김종인이 먼저 장군을 불렀다 민주당 압박 이라는 표제를 내며 국민의힘의 선택을 반겼습니다만 올 1월 국민의힘이 다시 공천을 하기로 마음을 돌리자 다들 조용히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라고 나만 아는 비밀이 되냐고 야 있잖아 이거 나만 아는 건데 국민의힘 의령군 군수 공천한다 원래 안 한다 그랬다 최근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거기서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포함 하나의 정당이 역대 모든 선거를 다 가져간 경남의 센터 의령군의 군수 재보궐선거입니다. 무소속 포함인데 포함을 읽어서 그치 포함이 있겠지 적어도 민주당은 포함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66세 남자 66세신데 선관위에 제출한 증명사진이 머리가 까맣고 피부가 저보다 좋길래 확대해서 봤더니 푸른 배경 뒤에 빛이 나는 것처럼 표현된 화질상 20년 전쯤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내가 선거방송 대본 쓰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서류 같은 거 낼 때 항상 3개월 이내 촬영한 거를 내라고 하잖아요. 관공서는. 그런데 선거는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죠.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누군가의 3개월은 되게 길어요. 어떻게 실들쳐죠 이걸? 법적으로 이것도 3개월 이내로 찍은 걸 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서 선거 후 유세 중인 사진을 찾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있죠. 입법의 어려움 같은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공선법에 3개월 이내 촬영 같은 걸 만약에 명시를 한다고 칩시다. 젊었을 때 사진 올렸다고 당선 무효용을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해요. 사진 뽀샵한 놈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만 뭐라고 하느냐 이건 내 생얼이었다. 법을 넣기에는 좀 작은데. 그래서 우리만 고생합니다. 자 어딨어. 봉수면생 불임초 신반중 부산공고 중대법대 본인 병장 만기 2010년대 중반부터 전개에 입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민주당 깃발로 의령군수 선거 제수 경찰 유닛 경남 구성 산청서장 부산 금정사상 해운대청장 동해남의 지방해경청장 소말리아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 석해균 선장 피격 사건 당시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미디어 분위기상 브리핑하는 수사본부장이 스타가 되진 않죠. 토요에 유통이라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농업법인 회사인데요. 토요일을 좋아하는 유통인가요? 땅이랑 뭘 좋아하지? 도자기인가? 뭐 아무튼 사실상 의령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공동 운명체인 의령군의 민관합동경영회사입니다. 이곳은 현재까지 부실과 비리로 알려진 것만 30억이 넘는 손실을 냈는데 이거 봐요. 3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래서 만들어낸 회사인데 손실을 30억을 넘게 냈다고요? 자체적 결산에서는 손실액이 5억 원대 정도로 적기도 했고 이선두, 오영호 전 의령군수도 이곳에 공금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겁나 주먹구구인 회사였다는 얘기죠. 이건 진짜 나쁜 주진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에 쌀 정미소라고 그러죠. 그런 lpc도 부도나서 농민들이 쌀은 갖다 놨는데 대금 못 받고 부도나고 양평에도 양평공사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두 가지 얼굴이에요. 도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당도 선별 잘 된 과일 일정한 퀄리티 보장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식품 같은 것들을 사러 마트에 안 가면 갈 데가 없다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큐레이션이 그만큼 잘 안 돼서 경쟁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도시민들은 군 자치단체에 직접 개발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좋은 물건들을 남겨놓거든요. 그게 완주에서 성공 사례가 있어서 전국으로 퍼진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각 지역별로 부여면 굿두레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이름을 다 붙여서 전국에 다 있잖아요. 브랜드 통합을 했는데 그리고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농협이 많이 대행도 하고 이렇게 농업회사 법인도 만드는데 문제는 부실 운영이죠. 실제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산림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좋은 줄 알고 각 지자체 브랜드를 찾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안 들어오던 돈이 들어와요. 하나의 주머니로. 이걸 털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그중에는 군수들도 있는데 그게 의령군의 사례였던 거고요. 야당 후보가 어떤 해법을 낼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만 김충규 후보의 안은 제2유통센터를 활용하자는 것으로 보아 껍데기만 남겨놓고 완전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경찰 출신인데 뭐가 문제인지 속속들이 말해주고 개혁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점잖게 쇄신안만 내는 걸 보면 2만 명 후반대의 이 동네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이 회사를 두고 존재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일회성 출산 장려금보다는 24시간 거점 어린이집을 전액 군비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공약만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국민의힘 오태완 남자 55세 젊네요 갑자기 느낌이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중앙위 지방행정특보단장 화정초 화정중 진주상고 경남대 대학원 경방 전 경남도청 정무특보 1급 전 경상남도 정책단장 2급 고급 공무원이지만 별정직 공무원의 인생이었죠 선생님 이제 선출직 공무원으로 가보겠다는 건데 이 경력이 오늘 아침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네. 아 저희들은 지금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에서는 정무조정실장 2급 상당과 그리고 부지사급인 정무특보 1급 상당을 지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보에 써놨는데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 정책을 총괄하는 2급에 상당하는 정책단장을 내가 두 번이나 했습니다. 라고 해놓았는데 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후보가 경남도청에 재직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정직 1급 상당인자는 정무부지사 1인이 한 명인데 너는 누구냐? 아 이거는 저 학교 괴담이죠? 그런 자리는 없어. 귀신이고. 뭐야 이게? 별정직 2급 상당인자의 정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며 이 경력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투 비 오 나 투 비 애꿎은 신소재가 들어오죠. 나일론 공무원 그런데 2급하고 1급이면 상당히 노권은 차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들어가는 예산과 지원되는 의전이 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록에 남는데 억 단위가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걸 알고 있는데 8급도 기록에 남는데 이 오태안 후보는 자기는 임명장을 받았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하는 중인데 유권자야 이 문제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걱정이네요. 허위경례 기재는 후보 박탈 내지는 이유 다툼의 사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정과 기록 가운데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300만 원이 있거든요. 경남도청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시기도 또 안 맞아요 심지어. 정책단장 시키지 않았는데 정책단장 일을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 경남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적 있어? 이러면서 그러게요. 사선 국회의원인 하순봉 의원이라고 기억을 하면 진짜 또 나 할머니라고 놀릴 것 같은데 옛날에 MBC 앵커였거든요. 그래요? 네. 있었어요. 드디어 혼자 하는 것만 나왔어요. 네. 전 기억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없는 일 같은데 과연 있던 일인가 와 씨 41년생이죠. 우리 아빠 41년생이에요. 저랑 지금 얼마나 잘 노고 있는데 하순봉 의원의 오른팔 역할로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 유닛이에요. 2018년에 진주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 나섰지만 낙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공직선거 출마가 됐으니까 굉장히 떨리겠죠. 재산은 8억 3천 6백 39만 4천 원이고요. 본인과 그리고 아들이 셋 있는데 모두 병역을 이행했습니다. 차남은 방위산업체 복무를 했고요. 전가기록이 3건인데요. 2001년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800. 3년 뒤 크게 때려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잘못돼야 되는데 이거. 2001년에 무슨 선거법을 위반한 거죠? 찾았는데 안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 하순봉 의원 선거에 제가 보기에는 왜 넘버2가 뒤집어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차도를 쓴 사람이 잡혀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공천인데 이 사람이 이미 공선법 위반으로 두 번을. 네. 그래서 그때 진주시장이 출마했을 때 하순봉 의원은 직접 와주고 안쓰러웠었구나라고 한 번 제가 뇌피셜로 써봅니다. 3년 뒤에 2004년에 또 같은 죄목으로 150만 원을 했으니까 좀 죄를 많이 반성한 거죠. 철백이 150으로 줄어들었다. 내가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 완벽하게 속죄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철수를 배부를 수 있습니까? 4분의 1도 안 되게 못돼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같은 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2009년에는 글로기준법 위반. 벌급 300인데. 저희의 해석은 시키지 않은 일을 경남도청에 가서 혼자 했다. 그 막 나무 정지작업을 한 거 아닌가. 싹싹싹 잘라놓고. 너에게 줄 예산은 없단 말이다.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공천 반발이 이번에 상당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겠죠. 강인기 전 함양 부근수 손호연 전 경남도의원 3명이 경선에 나왔다가 이번에 후보 경선 결과 후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유증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작은 농촌 지역일수록 이런 휴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친인척 관계에 다 얽혀 있고 아까 유PD가 말한 법인 못 건드리는 게 뭐냐면 드러내면 8촌. 다 딸려나온다. 줄줄줄줄. 사돈의 8촌까지도 아니고 자기 8촌이 걸린 일도 많고. 검사하는 나의 8촌. 그런 거죠. 지금 거주지는 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창원의 아파트가 있고요. 전세로 현재 의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선거사무실 전세권이 있고요. 배우자 앞으로 다 되어 있어요. 창원 아파트와 의령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배우자 앞으로. 자동차 세대 모두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요. 그랜저 아반떼 산타페거든요. 사실 이건 대단한 건 아닌데 야당의 군단이 정치인든 현대차를 타는 것이 국물이죠. 다른 것 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래당 아까 포드? 민생당이었나? 안 돼요.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보험 많은 거 특징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교직원 공제에 가입돼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학교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나 봐요. 그걸로 대출도 많아요. 장남, 차남, 삼남도 보험이 많습니다. 보험함. 보험왕 가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식들을 끌어들어버렸네요. 새로운 의령, 검증된 군수. 이게 슬로건인데 검증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데뷔전이니까요. 보통 이런 거는 재도전하는 사람이나 한 번 전에 역임했던 사람들이 쓰는 건데. 재선도전이나 재수하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처음 출마해놓고 검증됐다 그러면 자. 검증된 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선거법을 두 번이나 어겨봐서 아는데 이거는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공보 3페이지에 후보가 전형적인 클리셰인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샷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리킨 손가락이 아니라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페인크죠. 그렇죠. 제가 알아봤는데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동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역선거의 특징이에요. 그러네요.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너무 쉽게 비웃으면 안 되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특히 군단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지역 신문에서 신문 기자가 이런 홍보회사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 물품 같은 것도 같이 다 제작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명정대 실사구시 의령제일 이게 3대 슬로건인데 참 고전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2만 7천명 정도 되는 작은 지역에 어떤 읍 출신이냐에 따라서 표가 몰리는 것이 한국의 농어촌이다 보니까 이 특정 세대의 귀에 감기는 슬로건이 중요하지 막 이게 굉장히 세련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아주 익숙하고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진 이런 슬로건이나 그리고 공보물이 힙할 겁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굉장히 캠프가 유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해석은 어렵고. 드림시티 의령 슬로시티 의령 이 정도까지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의령 3만 불 시대를 열겠답니다. 기업 유치를 내세우는 건 비슷한데 대기업만 유치하면 안 되니까 중견기업도 아마 사놨을 겁니다. 다 유치할 거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영역이다 보니까 농촌 부흥 프로젝트에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축산업의 부흥과 고소득 아열대 장목을 도입을 하고 바이오제약 항노화 특용 장목을 재배하며 농축산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구체화 등등인데 모르고 쓰시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축산업은 엄청 규제받고 있거든요. 부흥하기가 되게 어렵고. 어머 이런. 그리고 아열대 장목은 이미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도 차원이 아니라 거의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인구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 한마디는 공부 끝에 있는 젊은 군수 오태환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의령만 빼고 다른 지역 넣어도 다 무방한 정책들이고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공약인데 제가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가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할 게 없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 맛집 소개라도 하려는 그런 굉장히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망개떡? 의령의 3대 진미는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그리고 소바 망개떡이 있는데 가래 불고기도 있더라고요. 가래? 가래래. 그런데 이게 그냥 바짝. 주자가리 할 때 가래? 맞아요. 김천의 지레면에 지레돼지고기 또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짝 구운 그냥 그런 돼지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엄마 아빠가 혼내는 좀 태운 고기. 네. 맞아요. 석세에 미리 구워다 놓고 하는. 패티? 네. 이런 향토 음식 먹거리를 개발하고 지원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이런 공약이 얼마나 실현이 어려운지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망개떡으로 극복하겠다라는 문장은 참 슬프고 외롭네요. 소바는 그냥 갑자기 유명해졌대요. 제가 의령과 소바가 왜 유명할까 했더니 소머리국밥은 의령이 소우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소바는 그냥 좀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소바 사진 보는데 맛있겠네요. 그게 좀 멸치 육수 베이스예요. 메밀 소바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메밀 소바하고는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소바 맛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썰은 걸. 위에 장조림 같은 게 오지게 올라갔어요. 망개떡은 동네마다 다 있어요. 망개입 대신에 감잎을 넣어도 무방하잖아요. 저도 어저께 이거를 찾아보니까 여기 의령에 한번 놀러가면 1박 2일 정도는 괜찮다. 그냥 한번 구경하고 소머리국밥 먹고 또 한번 구경하고 소바 먹고 망개떡 사서 집에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령군이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고향입니다. 버려진 고향으로 유명하죠. 기념 사업을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생가는 부자마을이라는 타이틀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부자 슈퍼도 있고요. 풍수질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 관련한 블로그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종종 들르는 지역 관광지인데 내걸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의병과 이병철 전 회장인데. 그래서 호암 문화 대제전을 개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호암은 이병철의 호죠. 호암아트홀이 있죠. 그런데 삼성가의 허락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뜻 있는 아티스트가 호암 이렇게 써 있는데 옆에다 사카리. 나는 지금 그거 생각했는데. 포장. 뉴 슈가 이렇게 포장 그려놓고 가고. 되게 멋있겠다. 다크 투어리즘이죠. 종종 기업가들의 출항진인 경우에 지자체 군수와 공무원들이 가서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솜칙이 많아요. 그럼요. 와서 우리 해달라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잘 처리하는 게 또 그 밑에 임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이걸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 두 사람 있습니다.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즈음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중에는 부각을 나타내는 6명의 프로투스 선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육룡이라 나르샤. 육룡이라고 불렸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1956년에 태어난 이가 있었으니. 네. 무소속 오용 롱 유시지 둘 다 이상하냐? 요즘 데드 조크가 인기요. 나는 파이브 드래곤 네. FD 네. 65세 남자 정치인 분명히 다른 직업이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 이름이라면 난이도로는 지난번 문인 후보와 맞먹은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그냥 대명사예요. 문인급 후보. 그렇죠. 오용과 남용의 차이점. 약물 오용. 그분은 남씨겠죠. 약물 오용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명의 연극배우까지 있습니다. 저도 검색평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수호전에 지다성 오용도 나오겠죠. 의령초, 의령중, 의령종합고, 마산대학 전통약재개발과, 마산대학 전통약재개발과 졸업. 전통약재개발과. 본인은 육군 병장 만기, 장남, 차남 모두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 재산은 간결합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이게 좀 이상하죠. 특이하게 현금 2천만 원은 직접 가지고 있나봐요. 현금 천만 원. 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아니고? 천만 원. 현금은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요? 나 돈 다발 있어 이렇게. 그렇죠. 딱 쫙 펼치면서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라이언 캐시건으로 쏘고. 라이언 이모티콘 좀 이렇게 하거나. 캐시건으로 선관위에 가서 쏘고. 신고를 안 해도 알 수 없잖아요. 돈의 비가 내린다. 네, 알 수 없죠. 나중에 혹시 빨간 딱지 붙이러 왔을 때 발견되면 그때 문제인 거고. 왜 꼭 딱지를 붙여야 됩니까? 어쨌든 현금 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0만 원 단위는 절삭했죠. 네, 종이로. 2014년 6회 지선에서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으로 당선 그리고 의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생활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었고요. 돌아왔어요. 저희가 이 생활체육회가 중요한 태산으로.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의령 전 제이씨 회장이었습니다. 제이씨 중요합니다. 제이씨가 뭔가 했는데 국제청년회의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가 없습니다. 네. 이번 의령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꽤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원래 그 새누리당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에 오용 후보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색깔은 미래통합당 색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탈당은 진지게 한 것 같아요. 아, 맞다. 맞다. 이 무수 후보들은 언제나 탈당이 중요하죠. 꽃다홍 칼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 시즌에 탈당하고 그냥 정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에 공천 과정으로 막 시끄러울 때 밖에서 그냥 국민의힘이 의령에 공천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공천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대에 부푼 나의 가슴인데 국민의힘이 또 공천을 하니까. 공천 안 한다고 그래서 탈당을 했었나? 선후를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탈당은 해 있고. 그러면 진짜 열받죠. 네. 공약은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은 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을 촉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령에 의병 축제가 있나봐요. 의령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병 행진도 하고 활도 쏴보고 체험도 하고 그러나 봅니다. 이 특이해요. 이 축제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전 국민의 의병 복장화를 공약으로 걸었어요. 아따 피곤하구로. 의령군 전체가 코스프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축제의 활성화도 아니고 인식 전환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전체를 의병 롤플레인 게임의 맵으로 만든다. 인식 전환의 내용 요체란 다 굴러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모두가 mpc가 되어라. 의령이 충절의 고장이 아마 의병 때문에 충절의 고장인데 이번에 뿐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선거가 제껴지고 또 잡혀가고 하니까 이번에 향교에 있는 유림들이 제발 공명선거 하자고 피켓팅도 하고. 피켓팅은. 그래서 아무래도 의병 정신을 의식 전환을 하자. 맞아요. 적지 않은 동네 지역에 목소리가 있는 분들이 망신이라는 게 싫어요. 지금 의령군은. 그래서 이제 코스프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관 공약은 놀고 먹고 보고 쓰리고. 아 좋아요. 이런 거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소화된다 막. 그러니까요. 놀고 먹고 보고. 우울해지면 옛날 공약 같은 스마트팜 이런 거 보면 안심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사는 세상이다 싶어서. 놀고 먹고 보고 쓰리고. 그리고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군내 휴양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게 시 단위로 넘어오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공원시설 같은 곳을 할인해 주거나 주차 할인 같은 거 해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 단위로 넘어오면 그렇게 서비스를 해줄 주민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때 나오는 개념이 출향인사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가끔 놀러올 때 뭔가를 해주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몇 년 전에 후보님들께 추천을 드렸던 관광공약. mtv 대회 유치가 슬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군단이 아니라 부산에서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에서 굳이 유치할 때는. 그러니까 호남 빼면 한반도에 가장 많이 남는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산, 언덕, mtv 대회 유치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만개떡 경연대회를 한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푸드파이터입니까? 그런데 떡은 빨리 먹으면 안 됩니다. 소바로 이렇게 먹고. 만개떡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다 했나요? 네. 이 공약들이 나오기 전에 맨 앞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오용 후보는 국민의힘 비난이에요. 춥고 더우면 다 떠날 사람임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떠났잖아요. 화려한 경력과 번드레한 직함이 의령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분은 군 의장 경력을. 그렇죠. 지금 오태완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의회 의장 정도는 번지르르 하지 않다는 건가요? 계속 진주나 창원에서 살다가 갑자기 와서 의령하다가 이런 거죠. 많이 하는 얘기죠. 할 말은 많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다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안 한다며.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의령군 수를 무공천을 하겠다고 했다가 공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두 번 모두 놀라거나 긴장한 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아니에요. 의령군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유감이 공보에 보면 중간에 리더 역량, 정직, 지역, 사랑, 진정성, 소통 이렇게 딱 화살표로 이렇게 딱 그래픽이 있고 가운데 오용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이름 때문에 리더 역량이나 정직을 오용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Wrong usage. 그렇죠. 소통 이런 걸 오용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재보선 데이터 센트럴을 소개해드릴 마지막 무소석 후보는 김건모, 박미경, 노이즈 등을 키워낸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무소석 김창환 아닙니다. 47세 남자 법무법인 창 대표 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육군 상병 소집 폐제 4시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참군요. 전 서울 부산 창원 수원 서부지검의 검사였는데요. 서울만 적어놨네요. 그리고 의령군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주민들 법률 지원도 하고 군단위의 행정소송 같은 걸 걸 때도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였더라고요. 재산은 29억 전답 임야가 많고 본인은 의령에 3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배우자는 서초에 13억 8천 임차 보증금이 있네요. 여기 사나 봐요. 따라서 그리고 옆에 써 있죠. 본인의 단독주택 의령군의 대의면에 있는 거는 사실상 소유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괄호 등기명의인 고래규 괄호 이렇게 써놨어요. 즉 사는 건 고래규 씨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험이 많고 배우자는 새마을금구에 적금이 엄청 많아요. 적금이 다 모으면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다 올해 만기입니다. 이미 만기된 것도 있고 거의 이번 달에 만기예요. 부럽습니다. 사고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씩 이런 거 겁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범죄자들이 우리한테 정보 듣고 현금 2천만 원 갖고 계신 후보도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는 또 삼성전자 1925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바 삼성바이올로직스 21주 카카오 6주가 있습니다. 손 풀었죠. 지금 삼바하고 카카오로. 그리고 삼성전자로 올인했네요. 그리고 재산에 차가 없습니다. 날아다니나요? 서초에서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의령에서 서초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죠. 쏟카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안 돼서 결국엔 탈당. 내가 뭘 했습니까. 그냥 무속속이 몇 명이라는 것만 봐도 어느 당에서 나왔는지 좀 정확히 맞출 수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분열되어서 나오면은 그 다음 대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이상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죠. 공격선거 첫 출마입니다. 원래 그 저 싸우면 싸웠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건 지고 있을 때 하는 얘기인데. 공약은 잘 좀 찾아봐요. 있겠지. 농산물 최소 생산가 보전제도 그거 하고요. 이게 지금 군수 공약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농축사님?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군 단위로는 하긴 하는데 의령군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경남도 수준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의 가격이 보장이 안 되면 군에서 세금으로 그걸 보전해 주겠다. 직불금 개념이죠. 되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거. 이거는 거의 지금 모든 공약이라기보다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몇몇 장목들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농민 월급제 같은 것보다 더 뒤에 있는 정책이잖아요. 옛날 정책이긴 한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등 대규모 도시에 영업을 잘 하겠다고 합니다. 잘 팔러 다니겠다. 좋은 거죠. 지금 이거 군수들이 할 일이긴 해요. 사실 군수가 이거를 정말 잘하면 걱정이 없죠. 공보의 두 번째 문장이 공천되면 당선이라는 생각으로 군민을 우롱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면 거짓말이고요. 동네 바보죠. 그런데 이게 그럼 공천 안 되면 탈당이라는 생각으로 군민을 우롱하는 정당의 후보자. 정당의 후보자는 아니죠. 무소속 후보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약간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말할 수 있는데요. 검사 출신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가는 일은 엄청나게 드물어요. 제 지금 심정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수준입니다. 그렇죠. 보통 의원으로 가죠. 검사에서 변호사로 퇴직해서 변호사 한 다음에 의령에서 노는데 괜찮았나 보죠. 의령에서 살기가. 공기가 좋고 고향이고. 그래요. 그런 것이길 바랍니다. 이 무소속 후보들의 공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지금 의령의 윗공기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박그레 싸움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1 재보궐선거 데이터센트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국회의원 1년 임기를 남기고 하는 재보선은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당선이 되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남은 1년 동안 정당이 다급하게 만들어내야 할 법안에 꼭 필요한 티켓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6개월 남아도 1년 남아도 재구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1년이 남으면 김충규, 김충규, 김충규가 아니지. 아까 누구였죠? 1배워면 끝이라고? 남구 민주당 김석균 후보의 말처럼 민선 구청장은 그냥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다가 1년이 지나갑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에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안타깝게도 모든 메이저 언론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결론으로 저희들도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초전의 의미가 90%입니다. 아무튼 단단히 동여매시고 사전선거 나가시고요. 아니면 단단히 동여매시고 선거일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당하시는 모든 유권자 여러분. 대선 전초전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여러분은 지역에 맞는 분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오랫동안 선거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공약 보시면 감 오시죠. 무슨 일 할 거라는 거. 잘 보시고 뽑으시고요. 저희 네 사람은 내년에 사상 최초로 선거방송만 두 달을 하게 됩니다. 지선을 쭉 한 다음에요. 두 달은 아니고 한 달을 넘게 하게 됩니다. 지선을 쭉 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대선을 들어가요. 대선을 먼저 해요. 대선이 먼저 해요? 대선이 먼저 해요. 지선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6월이 지선이야. 어쨌든 도합해서 한... 대선을 치르고... 한 달은 한 달 시간은 나오겠네. 그리고 도수치료를 좀 받고 바로... 지선을 합니다. 취직해야지. 교수밖에 없겠다. 없는 직장을 쥐어짜가지고 도망가려고 지금... 그러면은 후임을 데려오세요. 발을 구르고 있어요. 후임을 이 자리에 꽂아서 인수인예까지 하세요. 따님 앉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따님인데 딸 저기 만났잖아요. 헬마우스님하고 나 김민하 작가가 우리 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갖다 놔도 되겠다고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 아... 아 대리 출석할 때 쓸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그냥 엄마랑 닮았다는 얘기죠? 음성으로 이렇게 보내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따님 보내기만 해. 셋은 해당 안 되고 유PD만 이번에 투표하겠네요. 선거... 그렇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우리 사실이... 아니 우리가... 우리 선거 데이터 센트럴의 9할이 남의 동네 얘기예요. 우리 동네 얘기하려고 10할이나 그렇게 뛰었단 말이야? 우리 동네 얘기할 때쯤 되면은 무슨 얘기든 하기가 싫어가지고... 내년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월이죠? 4월이죠? 네. 4월이요. 네. 13개월만 기다려주십시오. 12개월만 기다려주십시오. 물러갑니다. 12개월 뒤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